자 22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다음은 원자번호가 20이하인 바닥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X에서 Z에 각각의 전자배치에서 S오비탈 전자수 분의 P오비탈 전자수가 2분의 3이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원자번호가 20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4S오비탈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오비탈 전자수는 최소 1에서 최대 8까지 가능하고요 P오비탈 전자수는 최소 0에서 12개까지 가능하죠 그치? 2P에 6개, 3P에 6개까지 자 그럼 2분의 3으로 갖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얘가 정체를 한번 봅시다 S에 2개, P에 3개 이거 안되죠 S에 최소 4개가 들어가야 1S, 2S를 채워야 그 다음 P오비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치? 그래서 2개, 3개는 안되고요 그럼 4개, 6개 가볼까요? 가능합니다 그죠? 1S에 2개, 2S에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2P에 6개 채워버리면 됩니다 자 누굽니까? 네온이죠 그 다음에 6분의 9 가능합니다 자 6분의 9 이거 보면은 뭐야? 1S2개, 2S2개, 3S2개 채운 다음에 2P 6개, 그 다음에 3P 3개 이렇게 가면 됩니다 1S2개, 2S2개, 2P 6개, 3S2개, 3P 3개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인이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8분의 12 역시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가면 돼? 1S2개, 2S2개, 2P 6개 그 다음에 3S2개, 3P 6개 그리고 4S에 2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누굽니까? 얘는 칼슘이네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아, 원자번호 줬죠? 원자번호 XYZ 순이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채워주면은 X가 칼슘이고요 그 다음에 Y가 인, 그 다음에 Z가 네온이다 이렇게 간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 기억! X의 원자가 전자 수는 2이다 자 X 칼슘이니까 원자가 전자 두 개 맞네요 Y홀전자는 0이다라고 그랬는데 인이니까 홀전자 세 개 떠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에서 Z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5이다 네온은 어때? 1S, 2S, 그 다음에 2P 세 개 총 다섯 개 맞네요 그죠? 디귿, 오른지문 답은 3번 되겠습니다